아, 윤재실 여실이 어디였지? 어디 갔나? 아휴... 뭐? 빅? 아, 꺼마 꺼마!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고달순 그 계집애 때문에 대출받아서 준 내가 알았다고! 오늘은 오후 진료 안 하는데요? 아, 저기 나 정윤재 선생 엄마예요 아, 안녕하세요? 선생님 지금 왕진 가셨는데 혹시 고달순 씨라고 알아요? 이 동네 산을 나가신데 아, 고달순 씨요? 네, 아는데 왜 그러세요? 아, 이게 그러면... 고달순 씨 집이 어딘지도 알아요? 엄마! 어디 가셨나? 음... 사모님이 저희 집엔 어떻게... 마침 집에 있었네 혹시나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?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, 아... 이, 이건... 너! 너 내 앞에서 윤재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라며! 순순히 마음만으로 좋아하는 거라며! 그래놓고서는 뒤로 이런 짓 하고 있었니? 아, 사모님 오해세요 저도 오빠가 대출받아서 저희 집 빚 갚아줬는지 몰랐어요 저도 어제 알고 너무 놀래서 이제라도 다다리 갚으려고 하하, 오해 좋아하네 내가 너 같은 애 모를 줄 알아? 네 속이야 뻔하지 겉으로는 순진한 척 남자 꼬드겨서 뒤로 남자 두꼴 빼먹을 속댐이잖아! 사모님!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?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윤재랑 헤어져 저, 저 윤재 오빠랑 못 헤어져요 저희 정말 서로를 이게 진짜 끝까지 정말! 헤어져! 윤재랑 헤어지라고!